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대표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결제된 금액이 64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결제된 금액은 44조 188억 원에 달했고 결제 건수는 11억 9천 3백만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에서 결제된 금액은 17조 4천 536억 원, 결제 건수는 9억 7천만 건이었고 토스에서는 작년에 2조 1천 978억 원, 8천 6백만 건이 결제됐습니다. 이들 3개 기업에서 작년에 결제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63조 6천 702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재작년인 2020년 결제 금액보다 48.8% 증가한 수치입니다.